여러분들이 아까부터 타고 왔던 이 차에 붙은 사진이 10대부터 50대까지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백인이 살면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봐야지 진짜 나는 우리 손석희 사장님 너무 진짜 너무 뵙고 싶어 저 저번에 한번 기억하다가 대게 우리 아빠 닮으셨어 아버님이 기억하다가 대게 우리 아빠 닮으셨어 아버님이 순간이 온다 니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너 된다 내가 뭐 이런 캐릭터 잡은거야? 이런 캐릭터 잡은거야? 아니야 난 성지바라기야 됐어 나 하나 붙었어 아하하하하 아 나는 진짜 아 나는 진짜